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갖추는 클라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하고 해커스 오픽 기출 유형 특강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1탄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오픽 최신 기출 분석집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신 것을 많이 해결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등급별 어느 정도 스크립 길이가 돼야 될까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IM과 IH와 AL이 스크립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보여드리면서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백그런 서베이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12개의 주제 중에서 랜덤 픽돼서 시험이 문제가 출시가 되는 건데 봐주시면 그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주제 중 하나가 공원 가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원 가기를 선택하시면 여러 가지 다른 주제랑 묶어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공원 가기로 레벨별, 등급별 스크립 길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서는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시면 스크린에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LC로 들으셔야 되는데요. 질문 다시 듣기 버튼을 누르시면 한 번 더 들으실 수가 있고요. 질문은 두 번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갈게요. 이번엔 눈 감고 실제 시험을 생각하시고 눈 감고 들어주시면서 어떤 것들 내가 답변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You indicate a survey that you enjoy going to parks. Which park do you often visit? Where is it? Please describe the park in detail. 이라고 했습니다. LC 들으실 때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LC 들으실 때 대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signal words를 잘 봐주시면 좋아요. 대땀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키워드가 보통 바로 캐치가 되시고요. 그리고 which park? 어느 공원을 어디에 위치했나요? 즉 이것은 공원 묘사를 물어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공원 묘사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장 가서 여러분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스토어라인을 좀 짜놓으셔야지 버퍼링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시다가 이런 멈춤이 없어지세요. 오픽은 자연스러운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다음을 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리 어느 정도 레이어스를 짜놓고 그런 다음에 시작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묘사 관련해서 우리 스크립 보려고 하는데요. I am 스크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을 받은 친구가 물론 전달력에 따라서 매우 달라진 게 오픽 점수이긴 하지만 평균적인 스크립이 이 정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오픽은 길이보다는 전달력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냐가 중요하고요. 생동감 있게 활기차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My favorite part is 사람이 본인이 좋아하는 공원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위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위치 이야기하실 때 만능으로 It's close to my house 하시면 됩니다. It's close to my house. 우리 집에서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과를 얘기하실 때도 It's close to my house. 여러분이 좋아하는 은행을 얘기하실 때도요. It's close to my house 하시면 되겠죠. 집이랑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요. I like going there too. I like going there. 거기 가는 걸 좋아합니다. 뭐뭐를 하기 위해서요. To jog. 자, 많이 하시는 실수 여러분. 조깅을 동사로 말씀해 주세요. 보통은 조깅? 조깅? I jogging? 이렇게 하시는데요. 동사 폼은 jog입니다. I jog.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jog. So, I like going there. To jog. 조깅하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also 또한 한류업 Park has many 시설들. 자, 시설들 발음 어떻게 할까요? facilities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facilities. 시설들 이란 뜻이고요. 그냥 시설들이 있습니다. 라고 끝내기보다는 조금 더 예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스크립이 풍성해 보이겠죠. 예를 들어주실 때 예로는 이라는 말을 such as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such as 다시 한번요. such as 하시면 되고요. such as swimming pool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going to 한미워 Park 자, 동명사이죠. 동명사는 3인칭 단수를 받아서 makes me 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우게끔 만들어준다. 즉,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라는 건데요. clear my head 같이 한번 해볼게요. clear my head 다시 한번요. clear my head 여러분 I am script에 대해서 놀라셨나요? 너무 짧아서 우리 몇 문장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문장 문장이 다섯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 다섯 개밖에 안 되는 문장을 얼만큼 자연스럽게 말하냐에 따라서 I am 1도 나올 수 있고 I am 2도 나올 수 있고 I am 3도 나올 수 있고 그다 더 높은 것 더 낮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건데요. 평균을 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만능 표현들 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가깝다 영어로 뭐죠? it's close to my house 시설들은 영어로 뭐죠? facilities 예로는 such as such as 자 그 오픽은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머릿속을 비우다 clear my hat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공언 관련 묘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다음 질문에서는 묘사가 아닌 다른 걸 물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계속 같은 질문을 에바가 묻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언에서 묘사가 나왔으면 그 다음 질문에서는 묘사가 아닌 그렇지만 공언 관련 다른 질문형이 나오겠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2번에서는 How often do you go to the park or beach? 자 비치도 많이 물어봅니다. 비치는 해변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공언은 해변으로 바꿔서도 준비할 수 있다. 아까 그 질문도 그렇고 이 질문도 그렇고 이 다음 질문도 그렇고요. 해변 가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단어만 바꿔서 그대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How often do you go to the park? 그래서 공언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해변 선택해서 해변도 똑같이 나올 수 있고요. Who do you usually go with? 누구랑 주로 가시나요? What do you like to do?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항상 질문의 앞부분을 들어주면 키워드가 들리시는데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Who 누구랑 가시나요? What 무엇을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질문에서 유절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유절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답변하실 때 현재 시제입니다. 평소에 하는 습관을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이렇게 해 이렇게 현재 시제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과거 시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공항 가는 여러분의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ih 관련 평균 스크립 길이와 안에 내용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ih는요. 좀 훨씬 더 길어져서 이렇게 두 슬라이드로 나뉘었는데요. 딱 보셨을 때도 좀 더 훨씬 더 길죠. 그리고 표현도 조금 더 근사해지는데요. 우리 근사한 표현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서 my favorite park is 한 리어 park 이라고 아까 했었는데요. 좀 더 근사하게 내가 역대급으로 all time 역대급 이란 뜻입니다. 내 역대급 1등 공원은 좀 더 근사하죠 여러분. 역대급은 영어로 뭐라고요. all time 1등은요. number 1, my all time number 1 park is 어느 공원인지는 원한 대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 빈도가 나왔습니다. 빈도도 여러분 사실 얼마나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남으로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I think I go there once a week. 내 생각에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I think 내 생각에는 이런 걸 넣어주면 훨씬 더 근사하죠. I think 발음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think, 뜨발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요. think, I think I go there once a week. I think I go there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가는 것 같습니다. I also go there whenever I'm stressed out. 저는 또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갑니다. 라는 건데요. 난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할 때 I'm stressed out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같이 한 번 해볼까요? 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I'm stressed out. 다시 한 번요. I'm stressed out. 자, 그럼 은행을 얼마나 자주 가냐?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I think I go there once a week. I also go there whenever I need some cash.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스트레스 받았을 때마다 은행 가는 것 It's a little weird. 좀 이상하니까 난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얼마나 자주 조깅 가냐? 난 스트레스 받았을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마다 또 간다. 이런 식으로 만능으로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육하원 측별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빈도 얘기했으니까 또 누구랑 가든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I usually go there. 저는 거길 갑니다. With my neighbor. 내 이웃과요. 이름은 여러분이 친숙한 이름을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름을 매번 바꿔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조깅 누구랑 가냐? 이 사람과 공원 누구랑 가냐? 이 사람과 집에서 보낸 휴가를 누구랑 보냈냐? 무조건 그 한 명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We go there in the evening. 저녁에 갑니다. When the sun sets. 하루 중 언제 가는지 또한 넣어놨는데요. We go there in the evening. When the sun sets. 해가 질 때요. The sun sets. 해가 질 때요. 그럼 해가 아침에 저는 간다라고 하고 싶어요. 해가 뜰 때는 어떻게 한다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We go there in the morning. When the sun is up. When the sun is up. 해가 뜰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 자 어디 빈도 누구랑 하루 중 언제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넣어줬는데요. 또 가서 하는 일도 넣어줄 수 있겠죠. When we get there. 거기 도착하면요. We take a walk. 산책을 합니다.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이요. To talk about our day and current events. 일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현재 이슈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요. 그래서 I am script과 비교해 봤을 때 IH가 훨씬 더 길어진 느낌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얘기하실 때 급급하시면 안 되고요. 좀 대화하듯이 천천히 친구와 대화하듯이 When we get there. We take a walk for an hour. To talk about our day and current events.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클라라. 저는 대화하듯이 얘가 잘 안 나와요. 뭔가 급급해져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쳐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화가 가능한 만큼만 끌어가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뭔가 이게 엄청 입에 안 붙는데 다 가져가기보다는 다 쳐내고 쳐내고 쳐내고. 그래서 대화하듯이 편하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꿀 떨어지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Then 그런 다음에 이런 거 여러분 표현 알아주시면 좋아요. Then 그런 다음에 Oh 이런 거 지금 마치 기억이 났다는 것처럼 생동감을 높여줄 수 있는 표현들 알아주시면 좋고요. Then we sit on a bench. 벤치에 앉아서요. Admire the view. 경치를 감상합니다. Admire the view. 경치를 감상합니다. 라는 거죠. Oh 지금 마치 기억이 난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Oh 지금 마치 기억이 난 것처럼 We sometimes have chicken and beer. 치맥을 합니다. 여러분 공원 가면 치맥하면 진짜 맛있지 않나요? 진짜 그 맛이 항상 기대를 넘어서죠. 너무너무 감동받잖아요. The taste is always, 맛은요. 항상 beyond my expectations. 기대를 넘어섭니다. 자 기대를 넘어섭니다. 어떻게 말하죠? Beyond my expectations. 같이 한번 해볼게요. Beyond my expectations. 기대를 넘어섭니다. I love Han River Park. 여러분 지금 이 문장 한번 혼자 해보시겠어요? 혼자 지금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어떻게 하셨나요?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I love Han River Park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감정을 실어서 I love 같이 한번 들을게요. I love. I love Han River Park. 엄청 사랑한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I am에 비해서 스크립도 훨씬 더 길어졌고요. And at all time, number one, stressed out when the sun sets, go there, get there, take a walk, talk about our day, right? For an hour, 이런 거. Admired of you, beyond my expectations. Then I love 이런 것들. 다양해졌죠. 표현이 훨씬 더.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시면 가산점이 붙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소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만큼만 나머진 다 천해가면서 공부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IH부터는 훨씬 더 꿀떨어지게 대화듯이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픽은 주제랑 두세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지금 하나의 콤보 안에서 한 문제는 I am, 한 문제는 IH, 한 문제는 AL의 평균 스크립 길이와 표현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Please tell me about. 우리 about them에 집중하시면 좋다라고 했죠. A time something interesting or unexpected happened at the park. Park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해변을 선택하시면 미이치로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about them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고요. interesting or unexpected 이라고 했습니다. 재미있거나 예상치 못했던 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는 건데요. 오픽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질문 유형이고요. 기억에 남는 경험 관련 질문 유형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이 유형이 나오면 과거 시제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 시제. 오픽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인 과거 시제를 틀리시면 안 되는데요. 아까 전에는 유절리가 나오면 무조건 현재 시제였잖아요. 이번에는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과거 시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가 엄청 특별한 일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일에 대한 거 하나의 스크립을 잡아놓고 그걸 자연스럽게 말하게 한다면 여러 주제에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우리 스크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최고 등급인 AL 샘플 스크립입니다. 자, 보시도록 할게요. I had a memorable experience at a park. 공원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는 I had a memorable experience at a park. 이런 것이 아니고 생동감 있게 I had a memorable experience at a park. I had a memorable experience at a park. 이렇게 부은부은 빠르게 대화하듯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As I recall, 내가 내 기억을 더듬자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As I recall, 다시 한번요. As I recall, 내가 내 기억을 더듬자면 It was last summer.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나 너무 지루했어요. I was on my vacation. 휴가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루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나 휴가였어요. 저 휴가였습니다. 라고 할 때 I was on my vacation.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 휴가였어요. I was on my vacation. 그리고 너무 지루했어요. 라고 할 때 Bored out of my mind. Bored out of my mind. 그냥 Bored. I was bored 해도 되는데 좀 더 fancy하게, 근사하게 넣어줬죠. So I decided to go jogging. 저는 조깅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While I was jogging in a park.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을 때요. I saw people. 사람들을 봤어요. Gathered around something. 뭔가를 둘러싸이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Gathered around. 뭔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봤다라는 거죠. I went there to check it out. 확인하러 갔는데 제가 본 그 사이트가요. 제가 본 그 사이트가 Really. 절 놀라겠습니다. Blew my mind. 같이 한번 해볼게요. Blew my mind. 너무 놀라겠다. 다시 한번요. Blew my mind. 절 놀라겠어요. Why? What happened? It was BTS. 여러분 BTS 좋아하시나요? I'm a huge fan. Just in case. 혹시 몰라서 이런 who BTS is. BTS가 누군지 모를까봐 말씀드리자면요. 왜냐하면 에바 입장에서는 듣는 평가자 입장에서 BTS가 누군지 모를 수 있으니까요. They are a popular boy band in Korea.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boy band입니다. Who became famous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요즘 유명하죠. With a song called DNA. DNA라는 노래 때문이에요. 사실은 피 땀 눈물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거는 말씀하시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Blood. 막 이렇게 다 통역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쉬운 DNA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BTS 노래 아시나요? 불러주시겠어요? 어, Clara. 진짜요? 시험장에서 이거 부르나요? 네, 불러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활기차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 DNA 노래는 잘 몰라서 피 땀 눈물 나는 피 땀 눈물 It goes like this 이런 식으로 중간에 노래도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생동감 있게 대화하듯이 They were giving us a surprise mini concert. Surprise mini concert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원에서 surprise mini concert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나요? 그래서 관중은요 They were going wild. 열광하기 시작했고요. They were going wild. 열광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In a matter of seconds. 순식간에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n a matter of seconds. 다시 하면요. In a matter of seconds. 순식간에 Thousands of people Thousands of people were approaching the stage. 무대로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Approaching the stage. 무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Thousands of people 진짜 수천명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라고 할 때 Thousands of people 이라고 하고요. The fact that 대담의 문장이 나오면 끊어주고요. They came to 한 리얼 퍼크. 한강으로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요. Maybe a once and a lifetime chance.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일생일대의 experience입니다. 라는 건데요. Chance, 기회를 experience로 바꾸셔야 되고요. Once in a lifetime 하면은 일생일대의 라는 뜻입니다. 되게 근사한 표현이죠. 이런 걸 써주시면 좋고요. I felt lucky to watch the performance. 공연 보는 게 너무너무 럭키로 느껴졌어요. Since 왜요? The song was all the rage. 대유행이었기 때문이죠. All the rage. 대유행. 제가 대유행이라고 하면 학생분들이 다들 수업시간에 쓰시다가 대유행? 그게 뭐야? 라고 하시는데 엄청 유행. 대유행.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사람한테는 잘 안 쓰고요. 노래라든지 어떤 product 제품한테 씁니다. 이거 엄청 대유행이야. 라고 할 때 This pan is all the rage.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정말 나의 하루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Made my day 하면은 나의 하루를 만들어줬다. 그 정도로 뭐가 엄청 좋았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Made my day 다시 하면요. Made my day 나의 하루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AL 스크립은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새 슬라이드나 됐죠. 엄청 길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AL 스크립은 되게 fancy expression이 많았어요. 좀 더 IH보다는 좀 더 근사한 표현이 많은데 I was bored 라고 안 하고 I was bored out of my mind. 뭔가 부가 설명이 늘어났죠. 그냥 While I was jogging there 하면 되는데 그냥 I was on my vacation and I was bored out of my mind. So I decide to go jogging. 이런 부가 설명이 많이 늘어났고요. 마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처럼 As I recall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넣어주시면 좋고 중간에 일부러 설명할 때도 노래 같은 것도 막 해주는 거죠. Going wild in a minute of seconds 이런 것도 넣어주시면 훨씬 더 fancy expression All the rage 대유행 Made my day 나의 하루를 만들어줬다 Once in a lifetime chance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훨씬 더 가산점이 붙어서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는데요. 다만 스크립의 기로만 결정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전달력이 정말 오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알으시면 되는데 실제 여러분 학원에 만약에 혼자 공부하시다가 힘드시면 실제 학원을 오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럼 전달력 연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단기간 안에 고득점 받으신 데 좋으니까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저와 함께 우리 해커스 어학원에서 같이 오픽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다른 콘텐츠로 공부해볼게요. Bye!